근데 매일 이렇게 먹는 건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고기가 쎄게 가시면. 말을 되게 예쁘게 잘한다.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. 주일 저녁에 이렇게 셋이 앉아있으니까 좋긴 좋다. 네 참 좋은 것 같아요. 엄마 저기 엄마 제가 엄마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. 내가 노래를 한참 안 불러서 그러지 지금.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시면 엄마 어떻게 노래 괜찮으시죠 엄마. 노래 부르는 거. 뭐 사회하고 같이 흥얼흥얼 하는 정도야 할 수 있지. 그래서 요 앞에.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아버지랑 같이 셋이 가서. 아 재밌겠다. 네 하면. 난 노래 아니야. 아버지 또 같이. 같이 하면 제일 잘하시거든요. 흥얼흥얼 치고요. 아버지도 같이. 듣는 사람이 불편해 나는. 어색할 때 가면 노래방 참 곤욕인데. 힘들죠. 삼맞아. 아유 아버지 못 참 좋은데. 가 그러면 가서. 괜찮으세요 아버지? 갑시다. 엄마 괜찮으세요? 네. 아빠 진짜 안 하시네요. 아이고. 가족하고 간 건 처음이고요. 딴 사람하고도 그렇게 자주 간 적이 없습니다. 뭐 좀 좀 당황스럽고 뭐. 올루베이 화랑 속아. 하늘의 걸 빛을 바라보라. 흥뿌라다. 잘 지냈습니다. 잘 지냈습니다. 잘 지냈습니다. 아유 사이 덕분에. 바나보던 두그래방까지 와 보내면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겠다. 근데 어색할 것 같아. 어색할 것 같아. 어색하고 있어. 사이 먼저 해. 저 먼저요? 네. 어 어떤. 갑자기 어떤 스타일이 되는지. 뭔가 무서운 걸로. 좋은 거. 하하하하. 제일 어색할 것 같아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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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. 어 조명 봐. 아 오프닝이 장문이야. 제발. 장문. 어. 전화 뜨거워. 왠지의 김키오. 왠지의 심지어. tipo의 일이. 화삼한. 왠지의 공간이. 어떻게 일으키는지나 이 밤에 난 모를 허공인데 눈빛을 뻔한 귀여운 것 성악순으로 가운데서는 장면이지 저 이쪽으로 눈 나와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모션까지 됐죠?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장미 가겠습니다 장면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? 장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? 아 좋아 아 좋아 이거이죠? 미치기하시죠 나 나쁘지 마 이거 오긍긍차는 게 느껴진다 그대가 너의 주님 참이소니 이별의 손을 널 참이소니 너무나의 손 참이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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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의 손 참고인지 열심히 econom 참고림나 Bia 뭐야? 이게 뭔 노래야